난 리셀커페니 유튜버 어쩌라고! 어쩌라고! 고작 그딴 얘기 할 거면 짜그러져 있어 구석에서! 좁히기 전에 이씨! 알았어? 나는 이 분위기가 좋다. 너 왜 마주이스트야? 난 깨달았을 거 같아. 욕먹는 게 좋다는 거지, 진짜. 야 이 겨드리기 같은 새끼, 야 이 식트기 새끼.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 나 주자 아이러 음식을 쓰레기 같은 새끼. 왜 이렇게 나이에 긁히는 거야? 나 나이에게 약간 트라우마했어. 뭐야 신적 멤버 아가우비오는 누구야? 아가우비오! 아가우비오는 전혀... 뭐야 내 이름이 한 글자가 안 들어왔잖아. 한 글자도 안 들어왔어. 약간 존나 엄청 센 몬스터 이름 같지 않아? 아가우비오. 아가우비오. 아우 가우비오. 나 공룡 모양 포켓몬 같아. 아 근데 잘 어울려. 니까 하자. 아 가우비오. 아 가우비오. 괜찮은데? 아하하하하하하하 가슴을 보는 요소가 있더라고. 아 그럼 가슴... 그럼 가슴 이상형이야? 그 어떤 가슴이 최고인지 이상형 월드컵인 거지. 안 하고 싶은데? 진짜 같이 흔들린다니까. 난 잘 몰라 흔들리는 거. 아 누나. 아 봐라. 난 잘 몰라. 시발 이뻐야. 머리라도 흔들자 머리라도.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뿌리가 너도 흔들릴 거 없잖아. 나 나는 존나 흔들려. 니 뭔 소리야 너는 그냥 흔들릴 거 없지. 바람이 불면 살짝 팔랑팔랑? 묵직판단. 움직이지 않아. 약간 돌같이. 없어서. 없어서.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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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빌딩 같아. 미팅 같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무서워. 부린이, 부린이 뭔 얘기하려고 했어? 리셀컴퍼니 유튜버. 어쩌라고! 어쩌라고! 고작 그딴 얘기할 거면 짜그러져 있어, 구석에서! 저 패기 전에, 이 ㅅㅂ! 알았어? 진짜 개 패고 싶네, 부린이 진짜. 그 새끼 맞을 때가 제일 웃겨. 그러니까 행복해. 나는 이 분위기가 좋다. 너 왜 마주이스트야? 난 깨달았어. 난 욕먹을 때 행복해. 나나양의 소개로 아프리카 여비제이분이랑 합방했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랑 합방하면서 깨달았어. 약간 컨셉이 그런 느낌. 좋아해요, 결혼해요, 데이트해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욕먹는 게 좋다는 거지. 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야, 이 10대지 새끼. 야, 이 10대지 새끼. 난 쓰레기 같은 새끼. 야, 나 귀잖아 이런 음식 볼 쓰레기 같은 새끼. 야, 나 귀잖아 이런 음식 볼 쓰레기 같은 새끼. 너 왜? 아, 욕먹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오래 쪘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이 어딨지, 세상에? 귀단이잖아. 10대지 새끼야. 10대지 새끼야. 10대지 새끼야.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 나가야, 듣지 마. 이빨, 듣지 마. 맞는 거 좋아해요 했더니 갑자기 초보로 쏴버림. 당신들이 원래 하기 전에 누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이 버리고 쓰레기, 박쥐. 한번 배신할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오케이, 그럼 나 나감. 하나, 난 좋아. 책임지고 나감.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 누나가 좋아, 나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러면 결혼해서도 너 배신해도 되는 거야? 프린이랑 아구이빠랑 결혼한대요. 아우 씨. 제발 언니. 네가 그랬잖아. 결혼해도 배신해도 되는 거야. 제발. 제발. 승부다. 생명보험 가입하라 너도. 아무리 내가 아무리 진짜 어디서 트럭 치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너보다 오래 살지. 일단 안에 쇼부 되자. 배틀로얼로. 야 네가 즐거워 같은데, 프린아?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된다 아니야? 가능. 도와줄래 누나 봤니? 뭘 도와줄래야 언니. 프린이가 훨씬 더 돈이 많을 거니까 저 자식을 죽여야지. 오케이.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은 배신하는 거야. 원래. 생각해봐. 항상 돈을 아끼는 입보가 돈이 많겠어. 나처럼 피파에 쳐박는 내가 돈이 더 많겠어. 근데 저 피파 저거 아이디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 그리고 제 유튜브 아이디? 뭐 이제 다른 아이디? 싹 다 가져오면 되지. 피파 못 팔아? 왜 이렇게 반만기의 악력. 피파 못 팔아?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어?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 맞는 말인걸. 근데 트럭도 필요 없이 그거 하면 돼. 마피아 게임. 아니 마피아 게임이 아니라 러시아 룰렛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서로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 6일은 문을 잠글 수 있는데 하루는 문을 열어야 돼. 알았으니까 시작. 나만 대기화면인 거 아니지? 난 시작을 안 한 거 같은데? 우리 얘기 중이었으니까. 이 파이 왜 이렇게 급해 너? 이 파이 나이야. 너 나랑 동갑이야 미친놈아. 이거 뭐 어떻게 가. 같이 구워. 난 암살 게임에서 많이 해봤거든. 이게 둘이 같이 동시에. 근데 양각이야! 허 Touchleg 이건 괜찮은abel이야? 자연사야. 자연사! 아니 이렇게 양각이면 어떻게 가야 하냐? 왜 다 바닥을 보면서 다니고 있는 거야? 너무 가까이 붙지 말래. 오 역시.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오줌 쌀 것 같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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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투부가. 그게 무슨 소리니? 여기 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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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가야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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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거 두 번 뜨기 전에. 바로 갈게 나 바로 갈게. 뛰어 뛰어. 거긴 죽는다? 아니 그렇게 뛰시면. 왜 안까지! 누구야? 알고 이뻐냐? 야? 왜 저기 모여있냐! 자. sst. 어쩌자고 저러고인뿐이야! Rog. 저러가 저러고 연령이야! 민 dedic지 rejoined! 리.. 아 쫓아간다 쫓아! 어떻게 했어! ener William took place. 거기 아닌가! 넘치려. 항상 프린이 걸렸고요. 셨죠? 개개가 숨었어... 숨었어... 개개 대답해 야 이삐개가 뭐 이런거 아 claim 그래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마라... razBRL 조심해 이쪽으로 mortar 여기 여기 돌아가가는 길 아냐 저... 아! 길막혀가지고! 아니 길막했어! 누나! 조심해! 야 이 개... 왜 길막혀? 왜 길막혀? 꼬리좀 봐! 꼬리좀 봐! 꼬리좀 봐! 어? 나 왔어! 나이스x2 아 탈 수 있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일단 달려! 여보!! 와!! 아니 갑자기!! 야 깠깠어! 깠깠어!!! 나와! 나와!!! 탈 수 있어. 쾌가 터져라 달려. 무서워! 무서워!! 어? 떨어져! 앞에 괴물이 있어요. 앞에 괴물이 온다고. 얘들아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저 닥쳐. 야 야 야 야 이거 개많아 개많아 개많아. 오 개많있다. 야 이거 터져. 환상천지에 떨어져 있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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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얘들아! 얘들아! 야! 팔려간다! 팔려간다! 야! 야! 팔려간다! 저기요. 나 팔려간다. 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뭔 소리야? 어?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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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된다! 어 뛰겠는데? 어 뛰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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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이 데리고 와라. 야! 늙은이! 쪼꼬미! 애기 공주! 고마야! 고마야! 나야? 야! 내가 늙은이 데리고 왔어! 잘했다! 잘했다! 늙은이 데리고 왔어? 야! 늙은이 걸어온다! 늙은이 걸어온다! 버린 것들이! 아니 늙은이 늙은이라 불러 나 튕김 아니 이거 일부러 강조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아니 난 진짜 튕겼어 뭐임 여기까지 하죠 저희 그러자 그러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